별들의 세계에 왜 하라고 한 거야? 아 뭐야, 이제 와서 왜 물어? 왜? 어... 그... 뭐가 궁금해? 야, 네가 연기하는 거 다른 작품은 다 상상이 됐는데 뭐야, 너 상상했냐? 야! 이 밤에 농담 따먹게 할 거면 끊는다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어, 계속해 아, 그냥 배우 공태성이 연기하는 별들의 세계가 궁금했다고 듣냐? 안 한다고 난리 피터니 왜 뒷북이야 아, 이런 건 나 좀 낮에 물어봐 아, 진짜... 뭐야? 누가 나랑 지 얘기야? 궁금해서... 야, 오한별 그걸... 아주 궁금해 미치게 만들어준다, 내가 가위바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